사랑의 콜센터 탑식스 탑식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평생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우리 형제들이니까 사랑한다 탑식스 앞으로도 항상 우리끼리 서로 서로 의지해가면서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탑식스 우정 변치 않게 계속해서 이 관계 잘 이어나갑시다. 탑식스 사랑해 음악적으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. 2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낸 게 너무 값진 시간인 것 같아요. 탑식스 화이팅 뭐 지금 작별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별로 그렇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할 거고 늘 옆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. 탑식스여서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탑식스 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